안녕하세요 오늘은 효카가 계속 먹고싶다고 했던 수제비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수제비 만드는건 나도 처음이니까 맛있을지 모르겠다 저도 먹어본적이 없어서 없어서 어떤 맛인지 잘 모르는데 오빠가 잘 만들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오빠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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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파이팅 ウタン!ウタン! ウユタン! 噛まないで! 冬さんのマイブームこれだね ウタン! ノ ノ クッキリ ネザニオリン エレオ 재료 다 잘랐습니다. 이제부터 반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까지 반죽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반죽을 뭐하는래? 이 음식을 좀 더 ig에다. 이게 딱 좋은데요. 감각이 있어. 왜 처음 만들어낸 사람이야? 아가쟈가 먹었기 때문에 감각이 있어. 무슨 아가쟈가 먹었기 때문에? 미륵이 있어? 아가쟈가 먹었기 때문에. 치유? 응. 치유 조금 넣어. 조금 넣어. 넣어. 이럴 때. 진이. 아브라? 응. 아브라우치트리에 따라. 인담대. 오시로이네. 왜이래? 굳툭이니까. 굳툭이야? 응. 그래. 수제비 3분간이 내가 맛있을 것 같아. 응. 아. 미륵을 더 넣어? 응. 그래도 되는거야? 응. 아니야. 이건 내가 똑같이 만들어두는 거니까. 알았어. 일단 미륵을 더 넣고 해볼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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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셔갈려. 난 이미 디저트처럼. 상자고. 완전 편하게 넣었어. 그래. 으음. 고춧가루 2분 30분 고맙습니다. 入れてみろか? うん 楽しそうこれ ちょっといっとけな あんまり固くてもダメなんじゃない? う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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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いいと伸ばしてみて うん 와우 러스트 러스트오 이제 먹으면 더 맛있어 잘 먹으면 더 맛있어 잘 먹으면 더 맛있어 먹으면 더 맛있어 와... 예뻐해 고마워요 우리 토요 우리 아이고 우리 아이고 양파 양파랑 애호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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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고춧가루 빨리 맛있어 어때? 우리 이래는데? 후추? 응 우유탄! 호박가 수제이비作ったよ! どうですか?匂이? 맛있어? 자! ä 난 저 headed까? 울 mete procedures 흥 bor도 ства세 나쁘지 Adrian 頑張ったね。 わー、美味しそう。 本当に食べたことないから、分かんない。 正直言ってる。 汁から? うん。 うん。 美味しい。 おー、これも初めて。 うーん。 どうどうどう? 美味しい。 何だろう。 餃子の皮の分厚いバージョンみたいな。 汁と一緒に食べる。 うん。 美味しい。 う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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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味しい。 う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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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の。 うん。 うん。 おっち。 うん。 오늘의 수제비는 어떻게 되었나요? 어떻게 되었나요? 맛있었어요 생각했던 수제비의 이미지 응, 이미지였어요 특징은 어떤가요? 특징? 특징이 있었나요? 심플하잖아요 심플하고 맛있어 응 이렇게寒이 시기에는 먹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수제비의 수제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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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제비 RXĐ 보내cak 오 수제비는? 수제비 네 수제비의 수제비 대세계 대세곱 대세곱 이건 정말 맛있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만들어내면 알겠습니다 만들어내면 그럼 아이삭 그럼 하나 둘 셋 다음에 또 만나요 놀랍